Welcome to Consumer Goods Showcase Korea 온라인 2021 2015년부터 7년째 열리고 있는 2021년 온라인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 대한민국의 대표 소비재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소비재 수출 행사 이번 2021년 온라인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에서는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 생활 유화용품, 농수산식품, 패션 유료를 중심으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소비재들을 한꺼번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못 오는 해외 바이어분들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국내 기업과의 1대1 수출 상담을 지원한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을 한눈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2021년 온라인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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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